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혼자 당한게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시부모의 협박이 굴복해가지고 결국 교회 방식으로 결혼했는데 시동생은 그걸 거부하고 확 엎어버렸어요. 동서가 너무 부럽고 질투나고 시동생이 미워서 미쳐버리겠어. 원지 시동생결혼식 가야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개월차 세댁인데요. 계속 고민만 하다가 어떤게 현명한 선택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딱 7개월 된 완전 세댁이구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기독교 또 저희 친정은 무교인점 이걸 먼저 정확히 밝히고 글 시작합니다. 제가 왜 종교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요. 전날 저희 결혼식 때 종교적인 문제로 시댁에서 정확히는 시어머니 엄청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남편이 어찌어찌 막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결국엔 해결했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결혼식 진행할 때 목사님 영상 코로나와 예식이 일요일이라서 참석 못하고 대신 영상으로 하는거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축가 그런 뒤 CCM이 찬송가죠. 그런 뒤 목사님의 성혼 선언문을 하길 요구하였고 저희 부모님들은 기겁을 하면서 안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저희 두 사람을 통해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모든걸 강요했구요. 결국 단 하나라도 진행을 안하면 나는 결혼식을 엎어버리겠다. 우리는 결혼식에 절대로 참석을 안하겠다. 등등등 너무 심하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두 사람은 시부모 당신들이 아니고 반대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한테 아이고 사돈 결국에 뭐 식을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면 누구 약올리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결정된 일이고 그런만큼 결혼식장에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사돈 이렇게 답을 했다고 저희 엄마한테 전해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에 계속 싸우던 저희 남편은 그래 좋다 그리 하지 뭐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 억울하니까 난 절대 납득 못하니까 나중에 땡땡이란 꽁꽁이 동생들이요 얘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 하늘에 맹세하는데 연 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고 이때 저희 시부모님은 아이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윗사람이 하면 아래 사람들도 무조건 똑같이 해야 하는 법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독교식으로 올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제 결혼식에 와주었던 제 친구들 친인척 회사 동료 등등등 모든 지인들이 한마디씩 했었고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지인들에게 아니 지금 이게 뭔 꼴이요 라는 말을 한마디씩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저는 그랬는데 결국에 일이 터졌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데요 시동생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위에 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예비 동서는 자기 친정에 전달도 안 한 느낌이고요 아니 그 전에 시동생이 알아서 모조리 박살내버렸습니다 아 물론 시부원인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당신들 둘째 아들을 집으로 딱 불러도 앉혀놓고 지난날에 너희 형이 그렇게 했으니까 동생이 너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 끊고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때처럼 협박을 했는데 시동생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어 그래 오늘 영 끊고 내 결혼식에 오지마 자식 결혼 인생 망치겠다는 부모는 나도 필요 없어 오지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래야 하고 싫으면 오지마 정말 어른보다 차가운 표정과 말투로 어른들을 찍어 누르는데 당신들 아예 꼼짝도 못하더군요 아니 아버님은 거기서 바로 케이오 돼버렸고 어머님은 아이고 그럴 수는 없다 무조건 내 뜻대로 할 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시동생이 바로 상을 엎어버렸어요 밥상은 아니고 다가상입니다 그리고는 어 그래 엄마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그 전에 내가 엄마 교회 찾아가가지고 불 확 싸질려버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아! 보니까 이것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어머님도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전날 저희한테 요구했던 그 모든 거지 같은 것들 청첩장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 하나님 예수님 완전히 기독교 느낌 그리고 진행 방식과 식순까지 모든 걸 다 관여하고 기독교식으로 했으면서 시동생이 저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니까 동서가 너무 부럽고 질투나고 무엇보다 이런 이중적인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은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그런 뒤에 할 말을 해야지 그게 옳은 거야 이런 반응이에요 저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 명절에도 생신때도 다 가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정말 이 교로식에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과 입장을 말했더니 남편은 그래 그럼 다 끊고 가지 말자 이럽니다 어떤가요 이게 옳은가요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네 많이 답답하시죠 욕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제 스스로 제 발로 들은 구렁텅이라는 거 시궁창이라는 거 잘 알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견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글 적은 점 양해 바라며 따끔한 소리도 달게 받을게요 하지만 딱 하나 무분별한 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스니 스니 시동생은 악기와 싸워서 이긴 거고 스니와 남편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래 억울할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시동생이 뭘 잘못했습니까 님이랑 남편이 시부모에게 바보 등신처럼 당한 건데 그 화풀이를 왜 시동생한테 해요 그 참 이상한 부분에 뭔데 사탄 들렸어 베드 끝 그래 맞아요 아니 시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등지려고 하는 거야 등지려면 님 시부모 하나 등져요 약속한 거잖아 2번 그러니까요 자기 남편이 등신인 건데 저걸 이기지도 못하고 결혼식이 안 오겠다고 협박을 하면 오지마 이렇게 질러볼 팩이라도 있어야지 동생만도 못하네 남편이 저 인간들을 얼마나 잘 막아줄진 모르겠지만 첫 시작부터 시부모한테 숙이고 다 맞추고 들어간 이 결혼 말이죠 글쎄요 뭐 얼마나 오래갈까 싶은 마음분입니다 시동생은 잘못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거지같은 못된 심보 쓰지마요 2번 그러니까 자기처럼 예비 동서도 똑같이 개같은 꼴을 당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억울한 겁니까 아니 왜 시동생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3번 시부모의 요구를 거절 못한 쓰니 부부가 바보입니다 어른들이 요구한다고 또 그 요구가 거세다 싶으니까 협박을 하니까 님들이 먼저 싸움을 피한 건데 도대체 누굴 탓하는 겁니까 지금 4번 연 끊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통보하고 지켜요 참고로 저는 지켰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진짜 등신이죠 5번 아니 쓴이랑 쓴이 남편은 반푼이 호구인데 시동생 내외는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화가 난 건가 그렇구만 아이고 진짜 웃기네 우리는 반푼인데 왜 니들은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는 거야 왜 시부모 말을 안 듣고 싫어요 안 돼요 하는 거냐고 니들 결혼식도 우리처럼 쫓아야 하는데 왜 안 쫓아지는 거야 빽 지금 내가 본 게 실화인가 6번 어머나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개 멍청한 여자네 뭐야 이 포인트에서 지금 누굴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오냐 왜 죄도 없는 시동생한테 부글부글 하는 거야 쭈구리처럼 지켜놓으시게 말도 못하고 눈치 보는 남편이나 잡아요 7번 아니 남편이 다 끊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고민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끊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왕래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약속 지켜 꼭 보면 그래 실컷 당해놓고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도 생신인데 그놈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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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민생이 그런 꼴인 겁니다 8번 처음부터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겨요 아니 시동생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까 내가 지옥에 가니까 동생들도 지옥에 보내라는 거야 뭐야 야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도 못돼 처먹었을까 그리고 시동생은 싸움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거지같은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아니 그게 시동생 잘못인가 역시 님이나 남편이나 어처구니없게 못돼 먹은 건 똑같습니다 역시 끼리끼리야 천생연분 부부 맞네 어 무창부수 끌까리 9번 내용료야 동급이예요 끌까리 11번 뭐야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헐 진짜 못됐네 이러니까 군대 부조리나 간호사들의 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12번 누가 보면 시동생도 같이 강요한 줄 알겠네 와 아니 어떻게 여기서 시동생을 미워할 수가 있는 거야 시부모랑 아무것도 못한 등심 네 남편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 사람들이 미워해야지 왜 시동생을 미워하는 거야 추가 많은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 보여줬고요 잘 판단해서 살게요 답답하고 불편한 글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서슴없는 말씀들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그나저나 남자 부모도 진짜 악질이다 종교가 있는 인간이 더 사악해 분명 자신들의 인생과 자식들의 인생이 다른 법인데 왜 그걸 다 싸그리 무시하고 종교적으로 강요를 하는 걸까 게다가 강약약강 진짜 혐오스럽네 구역질 나온다 2번 어? 아 이거 진짜 뭐야 이 아줌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시동생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시동생 결혼식에는 가고 시부모하고만 연을 끌어요 어? 처음부터 그 조건을 걸었던 거잖아 안 그래요?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맞서 당당히 싸우세요 괜히 엄한 사람한테 하풀이 하지 말고 3번 저기요 세대 어머나 이 세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님은 지금 잘 판단할 게 아니라 님 남편에게 약속이나 지키라고 해요 아니 상황파 그렇게 안되냐 왜 이러냐 이거 이게 그거 아닙니까 한강에서 아니지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하풀이 한다 딱 그거잖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수의 방향 복수의 대상이 틀렸어 그리고 보상심리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거지같은 시자질 대물림 혹은 아까 군대 간호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라 내가 옛날에 우리 시모한테 오지게 맞았는데 너도 좀 맞아봐라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복수는 가해자한테 하는 겁니다 가해자한테 뭐 시모가 죽고 없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무덤을 찾아가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염산 뿌리고 불 지르고 오줌 싸고 그렇게 침뱉어주고 하란 말이야 그게 복수입니다 무덤이 없다 그럼 재산날 상차를 주고 상을 엎어버려 할매 왔다 싶으면 할매가 왔나 확 엎어요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한테 하는 게 복수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임한테 얼차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 후임한테 푸는데 이 새끼들 안돼 안돼 욕하면 안돼 노 딱 먹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인간이 추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